어머니 어머니 좀 더 확실한 걸 해야겠지? 다정아 이 중이 어느 게 다정일 거야? 이 중에 어느 게 다정일 거야? 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디 나가셨나? 강세라 네가 왜 여기 있어? 여 있긴 너 기다리고 있었지 야 둘러댈 말도 좀 그럴듯하게 해 너 뭘 염탐하러 온 거니? 아니 상철씨랑 여기서 만나기로 한 거니? 뭐야 대체? 뭐 좋을 대로 생각해 이게 야 너 뭐 걸빗하면 손찌감이야 너 내 침대가 그렇게 탐났니? 또 내 침대에 누워보고 싶어서 들어온 거야? 어? 그렇게 속아 넘어간 게 분했니? 난 널리해서 더한 것도 했어 그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? 나 네 가정 위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상철씨 있고 아이까지 포기하면서 필리핀으로 꺼져줬어 그랬으면 잘 살아야지 근데 너 뭐니? 상철씨 마음 하나 붙잡고 나한테 매달리게 만든 건 바로 너야 그걸 말이라고 해? 둘이 내 높이에서 지금 승짓한 게 뭐? 내 탓이라고 그래 얼마든지 내 핑계대봐 그런다고 네 더러운 짓이 없어질 줄 알아? 이게 내 탓이라고 Hart 하 응 물 왜